아우디 Q5 2.0 TDI 폐차 시동영상입니다. 시동 걸리겠습니다. 네 엔진 시동 잘 걸리고 사이드미러 잘 작동합니다. 브레이크 아 액셀레이터 두 번 쳐보겠습니다. 전화 파킹 해제 파킹 후진 네 차량 주행 가능합니다. 엔진 룸 상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차량 엔진 룸 공행 입구 겉배틀 잘 돌아갑니다. 차량 전면 구멍 구멍 썬루프 썬루프 지금 네 에어컨 잘 작동합니다 잘 작동하고 라디오 음향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보다가 네 음향 잘 나옵니다 클래스는 잘 올리고 네 아우디 Q5 2.0 TDI 폐차 시동 영상 끝입니다 이상